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가족이 집안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지난 1년의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지낼만 하시던가요? 배우자와 장성한 자녀들과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은 도덕격과서에나 나오는 말이 되고 일단은 심신이 괴로우니 이제 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실 겁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나이 들수록 혼자 해야 한다는 지난 영상은 평소 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57만 7천분이 시청을 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주요 일간지의 인생과 행복에 관한 통찰력 있는 칼럼을 25년간 써온 기자분이 쓴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드린 말씀과 맥을 같이 하더라고요. 기쁘고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자이자 작가의 글을 빌어서 혼자 사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혼자 오브지게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산다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늘 그렇듯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꼭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그렇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이 독신을 권장하는 책은 아닙니다. 결혼하지 말라거나 이혼하라거나 졸혼하라거나 인연을 끊고 관계를 끊고 고립돼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우리들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보살핌을 받기보다는 무리 속에 있는 존재로 여겨줬고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지급받았습니다. 뭐 우리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이 골치가 아프니까요. 그냥 무리 속에 놓고 키워버린 거죠. 그래서 혼자 산다, 혼자 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재능을 살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남보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우아하게 앞서 말씀드린 책에서 작가가 하신 말씀을 빌려 정리하자면 혼자 산다는 것은 싱글이나 독신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유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배운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도 좀 더 틀려요. 아유, 못 따라가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종종 제 마음을 턱턱 막히게 하는 글들을 보곤 합니다. 은퇴를 하고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뭐 이런 질문도 그렇지만 더 심한 것은 은퇴 후에 무슨 취미를 가져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나 잘해보자. 뭐 이런 말이 우스갯처럼 쓰입니다. 다음 생이 보장되어 있다면, 인생이 2회전, 3회전 한다면 좋겠죠. 하지만 내 생각보다 남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하려든, 무슨 옷을 입든 남의 시선이 먼저 신경 쓰이고 세상에 맞춰 사느라 자신의 성격마저 개조해야 했던 삶을 2회전, 3회전을 한들 그게 행복할까 싶습니다. 우스갯소리와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만 제대로 산다면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고 작가는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산다는 의미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 욕구를 억누르며 살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지 자신을 알아야 열 번의 인생이 부럽지 않은 단 한 번만으로도 충분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남에게 묻지도 말고 남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얻고 싶은 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이유로든 지금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일주일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 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주일을 쪼개고 쪼개서 1분 1초도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남겨질 식구들을 만나 당부의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이 안도감을 갖기 위한 것이고 떠나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친구 얼굴을 보는 것도 우정을 나누는 것이니까 자신을 위한 일일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인생의 반이 남은 지금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일주일 남았을 때 후회하지 말고 이 순간부터 온 우주의 중심을 나에게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일입니다. 나의 압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 알죠. 여전히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걸리적거리는 일이 있고 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곁에 있기도 합니다. 결심하는 순간부터 어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철학자니 심리상담가니 뭐 이런 분들이 다 필요 없겠죠. 눈에 밟히는 것 조금 뒤로 밀어놓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도 해야 하고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틈을 찾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틈틈이 말이죠.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하고픈 것 하면서 사는 것이 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기준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면서 기준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도 자기의 길을 꼿꼿이 가는 것도 연습이 차근차근 필요하고 기술을 더듭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아예 또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자책하고 자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에 빠져보고 싶으신 분들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그 출발점을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하실 거는 살아가는 속도를 늦춰보는 겁니다. 정신없이 살아왔다고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차의 속도를 늦추듯이 우리도 살아가는 속도를 살짝 늦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목을 쭉 빼고 목표점을 한번 바라보세요. 목표 지점은 제대로 찍었는지 지금 이대로 가면 그 방향으로 옳게 갈 수 있는 건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무지개가 떠 있고 밤에 불꽃돌이 팡팡 터지고 그런 즐거움이 가득한 곳 맞는 거죠. 설마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이 돈은 많이 쌓여 있는데 싸움질과 욕설이 난무하는 곳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그곳으로 가는 동안 콧노래를 부리며 창밖 풍경도 즐기면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지그시 지그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에 빠져보고 싶으신 분들이 시작할 두 번째는 결핍감을 버리는 겁니다. 결핍 살아가면서 우리를 제일 괴롭히고 속도를 내며 살도록 채찍질하는 것이 바로 결핍감입니다. 돈은 벌어도 벌어도 부족한 것 같고 노후가 늘 불안한 듯 느껴집니다. 결핍 중에 제일 지독한 놈이 바로 돈에 대한 결핍일 거예요.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로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도록 일을 하고 주객이 전도돼서 직장생활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돈은 늘 부족합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언제 돈이 풍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돈의 속성상 벌면 벌수록 더 허기지게 만드는 것이 돈이거든요. 이 세상에 충분한 돈은 없습니다. 늘 부족해요. 돈에 끌려가는 결핍에 젖어 살다 보면 우리에게 남은 거라고는 만성피로와 우울증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이지 돈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돈을 버는 일을 멈추고 가난하게 살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제일 목표가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조종하는 지혜를 발휘해보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고 만성피로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돈 버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에 빠져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대화에 좀 더 능숙해져야 하고 행복하게 살고픈 그 욕구를 발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욕구를 억누르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속도를 늦추고 돈에 대한 결핍감에 벗어나도록 인생의 우선순위를 조종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혼자 살게 되면 혼자 있게 되면 외로울 거라 걱정이 되세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혼자 사는 것 혼자 사는 재미를 느끼는 것에 겁부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더 늦기 전에 혼자 사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거 겁내지 말고 불안해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